자아 오라색..맛..나는.. 아이언클레드 되시겠다 헉! 셋! 관절 부수기 강타 vs 관절 부수기 관절 부수기 우승 전투 참가 이건 좀 앞에 상점이 있는데 그냥 먹었어도 상관없었겠다 맹공 맹공 발화..있는.. 발화있는 왓챠도 좋을 것 같다 진화 진화 오씨 셋 다 별론데 현실 지배랑 전투 참가랑 이렇게 쓰자 공격 신선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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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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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중시계 잘 나왔다. 참호 하나 들고 다닐까? 참호 하나 들고다니다가 되게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들고다니... 들고 다니자 저 전투찬가 먼저 쇠고 깨웁시다 와씨... 개똥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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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만 빨리 나왔으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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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청 잘나왔고 이거는... 회중시계 전투장비 해도 되겠다 와우... 왜케 잘나오지? 몹 더 안잡아도 되겠는데? 카드가 잘나와서... 물음표 가야겠다 음... 음... 흘려보내기 음... 음... 흘려보내기 왓처댁이랑 비교했을 때... 음... 음... 어떻게 해야되지? 그니깐... 음... 경지 바꾸는 카드가... 빨리 더 나와야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진로를 활용하지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 바리차보다 서순 날아가 보라색 카드... 를... 더 파밍해야 미션금이 늘어나구요 씨밑에서 일하는 애랑 악마 밑에서 일하는 애랑 내가 더 쎄야 되거든 악마 밑에 있는 애랑 더 쎄야 되거든 시작댁 미포함 이 정도면 분화 써도 되겠지 그러면은 덱을 짤 때 아무튼 바리차보가 다 나왔으니까 알파가 어렵다 이거 알파가 가님 선의 코 나 인간아 네 선의 코 중독이다 이제 알파 3 코스트 나와서 깍치겠네 아니 이걸 알파가? 영 코스트로? 말도 안 돼 카드들 코스트는 왜 있다고야? 나 이제 오메가 쓰면 다 죽는다 오메가 뿜 시원 아이 시원이라 배탈 강화하면 어떻게 되지? 강화된 오메가를 추가하나 강화된 오메가를 추가하나 아 코스트 나서 지금 무난 베타가 에반데 쓸모없잖아 그러면 바참참 바참참 알약은 스네코 풀려서 별로고 하즘 하즘 석을 들고 갈까 허허 몸부림 아닌가 영새화 들고 갈까 근데 영새화 들기 싫은게 선의 코여가지고 카카털도 있다 보니까 카카털도 있다 보니까 스네코 팩 한 턴 버려줘? 아우 접색 여기서 과일 주스 먹고 가야겠다 카카털도 오메가 바리사모 덱이다 쎄다 사실 몸박이 훨씬 쎄 기분좀 내는거지 뭐 카카털도 알파 또 나왔다 내가 알파 한장 한장 넣었다고 알파를 좋아하는게 아니야 영혼 방패나 주렴 영방 갖고 싶다 내가 알파를 강화할 줄이야 수리검은 발종될 일 없을 것 같고 수리검은 발종될 일 없을 거 같고 카카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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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쿠가 스네쿠하네 오셋 저걸 썼어야 했는데 죽었네 60대 미라서 이거 마셨으면은 살았을텐데 아니 이게뭐야 하이구 안타까브라 하이 이게뭐야 코스트블이었어 했는데 아니다 코스트블 안먹구 스네쿠가 날 버렸다 사인 오메가 아니다 우와 하이구 으윽 으윽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서 실패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뭔가 실수했다. 윙부츠 윙부츠로 빠스런각인가 바리차모가 위주로 바리차모 위주로 흘러가야 되는데 덱이 두꺼우니까 뜻대로 안되네요. 차모를 좀 돌려야겠다 뒤지기 싫으면 오메가보다 몸박이 훨씬 나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되냐 다리케이드 됐다. 까카아아 이거어떻게하지?? 이거 한번 가볼까?? 아이고agtkay 이게 사방 플래그였을 줄이야 아니 코스 외래요 물음표 카드 점프킹 어서세요 베타 코스트에 이 정도만 나와도 할 만한데 하지만 스네코는 이 정도도 허락을 하지 않지 참참참 보라색 카드 5장이나 더 모아야 돼 아 오메가 가져가는 거 아냐 저거 오메가 일반 카드구나 뭐 그럴 것 같지 그만큼 구리니까 됐다 이제 차무만 돌리매긴다 참참참 참참참 왓츠는 왜 일반 카드를 6코스트 3드로우나 써가면서 쓰는거지 사실 바리차무가 돌아가면 타격만 때려도 이긴다 이거 리얼 아 축하가 제일 낙거네요 승낙겁도 괜찮은데 나 코스트가 너무 없다 아 축하가 제일 낙거네요 물카 왕관도 괜찮겠지만 200에서 6장 이상 쓸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소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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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련의 축복 기도 행행 영혼 방패 좀 안 나오나 보라색 카드 지금 몇장이지 여덟장 두장 더 먹어야 되고 빨간색 카드는 5, 6, 7, 7장 총합쳐서 5장은 더 먹어야 되네 아니면 미션을 포기하 어차피 깨야 먹는 거니까 포기하는 게 옳은 판단일 수도 있다 형사는 구경도 못하고 온박이다 오메가보다 센 0코스트 공격 카드 나왔다 어? 담배 때 흘려보내기 1, 2, 3, 4, 5, 6, 7, 8, 9 빨간 카드 한 장 남았지? 보라색 카드는 두 장 남았다 아니다 잠깐만 분화경 각도 시작 카드로 치나? 그러면은 좀 많이 남았는데 돈 쓰러 갈까? 아냐 돈은 위에서 쓰고 명방 파리 알파 그러면 10장 10장 미션은 안되겠는데 그전에 뒤지겠는데 영 영 찬 찬 몸 찬 베타 오메가 어디가냐 진짜 오메가 필요없는 거다 차라리 몸밤을 세 번 쓰지 알파 오열 독재 포션 들고 왔다 아싸 제이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라색 카드 세 개나 더 들고 가야돼 도갈 피 채우고 영혼방패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 왜 노래가 안 나와 블리트가 저기 있어가지고 좀 거슬린다 전지로 바리케이드 쓰자 아닌가 아 그니까 이게 불이랑 같은 라인이 있는게 불편해요 불 많이 보고 싶은데 엘리트도 봐야되고 불도 봐야되는데 엘리트도 봐야되고 불도 봐야되는데 últ Hertz 이걸 츄커가 초커뜨고 까먹으면 큰일 났 이거 오메가 안 쓰는 게 훨씬 싸다 큰일 났다 똥매가 수준 엘릭서 엘릭서 어둠의 포옹 괜찮아미인데 소매를 언제 이걸 같이 썩지 소매를 어플을 썼어야 하나 34 여기서 베타 쓰고 전지 오메가 오메가 하는 게 낫겠지 백딜이나 먹으렴 백딜이나 먹으렴 빙기야 짐oms 수집 고기 담배 고기 먹고 담배 피는 식후 땡 아이언클르드 1,2,3,4,5,6,7,8 보라색 카드 두 장 더 들어가야 되네 1,2,3,4,5,6,7,8,9 빨간 것도 한 장 더 들어가야 된다 분화를 지울까 진화 때문에 10이요 그러네 보라색 카드가 두 장 더 들어가면 되네 강타 지울까 저거 강타는 또 만드는 것 같다 소멸 섞을 거면 아 보고 나왔다 기본 카드는 지워도 상관없잖아 분화도 지워야겠다 경각은 괜찮은 것 같고 아 이거 제거 불가인가 혹시 아니죠 잼 도류 잼 도류 초커 때문에 별로일 것 같은데 주판 틀고 가자 방어도 6 방어도 6이 아쉬운 덱이다 1,2,3,4,5 하나 더 써도 되지 둘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 같은데 이제 바로 상관없는 것 같다 진화가 정착했고 약품은 자기들이 있었다 2,3,4,5,100 아직 정착했음 아 이랬어 몸박은 제스냐 그냥 알파 써야겠다 피카가 고기 보는데 아 이걸 몸박이라고 해 와연 포션 아 저거 비행기인데 썼어야 했다 희귀 유물 다리 두번 쓰고 상점에서 얻어 갈려고 해요 나머지 현장은 나머지 현장은 아 물약 안 돼 아싸 여기서 이제 마지막 고라색 카드 뽑았네 신량 총 10 극심한 손해 지울 수 있는 카드 이거 4장 밖에 없다 경각도 필요 없나 경각보다 수비가 필요 없는건 확실하잖아 오메가 골에 파워 카드라서 카카 힘올려줄거 생각하니까 빡치네 1 2 3 3 4 5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쓸 수 했다. 하나, 둘, 셋. 셋, 됐다. 카카 잡았다. 스네코 바리차모가 미쳐가지고 그냥 다른 거는 그냥 거쩌리네. 발팽이. 어, 접수해. 바리차모와 언저리들. 나 달팽이 스택 안 보고 있었다. 큰일 날 뻔했네. 스네코가 없으면 사모가 저렇게 빨리 돌기가 힘들죠. 그리고 강화도 안 돼 있어가지고. 킬각이었구나. 킬각보다 중요한 오메가각. 어, 쏘세요. 아니 사람이 밥만 먹나 반찬도 먹는 거죠. 좀 맛없는 반찬이지만. 숭배도 필요 없다. 열 장씩 다 모였으니까 넣을 거 없지 이제. 딱 열 장, 열 장 딱 때문에. 인공물 드루가 더 나은가? 포션만 사가면 될 거 같은데. 999들 나오니까 펜촉은 필요 없죠. 수비, 수비나 지울까? 수비나 지우고. 포션이나 하나 바꿔줘. 신속을 살까? 고대를 살까? 신속. 신속 commitments.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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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참참참 나오는거 봐 근데 못쓴다 심지어 진화도 3코스트네 미쳤구만 여기서 포션 하나 빼야겠는데 어차피 아짐석으로 포션한게 나오니까 아이츠 원장도 삼구요 미친겜 아씨 초코 아니었으면 한턴만에 다 터는건데 두 사기 캐릭의 만남 정말 강력하다 하나 둘 셋 깡빌이 워낙 강력해서 다른 카드가 좀 들어가 있어도 이길 수 있다 왓초향 참으라 마 알파 두 번 쓰자 그래 알파 함 키워주자 됐다 됐다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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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한다 우리 오메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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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힘내 떠날 수 있어 오메가 심장 오메가 심장 오메가 심장 심장 보적 다 갬동 실버 회중시계 진짜 좋다 새끼야 석양 가